통역사는 사람한테 사람으로 안보이는거 같애 프랑스같은 물건인거지 꽝 출원가 아니라니까 색깔 겁나 맘에 안돼 너 왜 왔어 이 야밤에? 너 바로 왔지? 며칠 있다 할건데 오일 준다 내가 그 병기 뚫으려고 아무렇지도 않았어? 똥이 똥이 줬어 너 나를 여사로 전혀 안보는구나 형! 어머 완전 신기하다 완전 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언니 가만있어봐 응 됐어 와 좋다 그런 사람을 내가 어디서 어떻게 또 만나? 머리가 안돌아가 미칠 것 같아